저분 살 뺐다메 완전 렉업다 이번 판 완전 스모스하다 너무 편한데? 여기서 지면 세이버? 세이버는 겁쟁이들이나 잡는거 하는거 정신 나갈꺼같애 니가 먹고간다 룩이 딱 거기서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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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저거 먹지마라 저거 깹 어? 저거 내꺼야? 고양이 있는거 나만 알지? 고양이 있는거 나만 알지? 아 왜이러지 요즘에? 요즘 왜이렇게 감이 떨어졌네 링크 상대로 클리어 링크 겁먹어야돼 겁먹고 뒤져버렸네 마리오 절대 죽어 그냥 가세요 하하하하하하 피크 수준 젤다 어떻게 하는거였더라 여기서도 주네 다행히 거기로 가는거 맞아? 아 나는 왜? 여기 아냐? 밑에 아냐? 밑에? 아 아 안되네 아휴 으으으 느려 야 아 아 저 파랭이 어차피 나랑 같이 가야 돼 루이지 야 인마 야 이거 변수가 없어서 이거 아 이거 변수 없잖아 어차피 1등 못하는 건 맞는데 야 봉이라도 잡자 봉이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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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자 봉이라도 제발 루이지만 못 잡으면 돼 아 괜찮아 아 괜찮아 루이지만 못 잡으면 루이지만 못 잡았으면 됐어 나 던질 시간에 빨리 갔으면 저거 잡을 수 있는데 저것이 그냥 싸가지 없지 말이야 이거 앞으로 가는 거네 키흡 키흡 키흠키힝 키흠키흠키흵 키흠키흫 오 나이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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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뭐지 그걸 왜 놀라 핑크 또라이 새끼야 야야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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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오 막아 절대 막아 이거 어떻게 하냐 답이 있어 이거 얘들아 야야야 아유씨 야 저거 어떻게 안 돼 루시 저 녀석 야 너는 주식해야겠다 어 어 렉 어 제발 오케이 욕심 좀 부려봤다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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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내꺼 쓰지마 미친 안전하게 안전빵 어차피 1등이니까 천천히 먹고 가도 늦지 않아요 오케이 세이브 어어 아 렉 아 렉 진짜 좀 너무한다 제발 우승 오 어 어 어 아 야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악 아 아 아 아 와 인성질을 잠깐 한다는 생각 했는데 아 나쁜 생각 아 나쁜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어 석보 지산준 밤샘 방송하는 거로 아 바로 그냥 잡았으면 되는데 아 인성질 하려고 아 비키세요 왜 안나와요? 왜 안나와? 아니 아니 야 좀 너 일로와 꺼져 그냥 아 제발 나 좀 쳐먹자 너 꺼져봐 너 좀 아아아아악 야이씨 나와봐 나와봐 왜 안나오는거야 왜? 이게 인당 한명이라서 내가 내가 미친놈 나 여기 버릴라 그랬어 개무서운 새끼 야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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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 왜 야 아 절로 꺼져 아 도라이야 왜 들어와 여기로 제발 꺼지세요 제발 아 내가 간다 내가 가 바랑아 너 그렇게 그러는 거 아냐 어? 근데 이거 왜 안가 이거 왜 안가 이거 왜 안가 근데 어 진짜 켜졌다 아 이거 또 이거 하다가 고마요 하려다가 저거 도라이야 아 주황이 아 주황이 죽은거 같은데 아 아 그냥 달리는게 빠른가 아 아 그거 마리옹한테 고마워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빨리 끝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착하게 살아도 이게 안 좋아 이게 착하게 사니까 손해보잖아 아싸 고마워 파랭이 앞에 애들 목숨 없어서도 한대 맞고 죽죠 아 저 저기요 세이브 그래도 해놨어 루이지 객사하면 괜찮습니다 루이지 객사 가능? 아직 게임 몰라요 루이지 객사 할 수 있어요 서로서로 도와 이거 배웠지 배웠지 배운거 나오고 위험할 뻔 죽을 뻔 에옔해 Uns3 아 저거 나올 것 같애 워어워워워 Axe 뒤집뻔 괜찮아 세이브 세이브 킹이브 무적 시간을 이용한 빨리 넘어가기 계획대로 되고 있어 절로 가야되나봐 동전 있는데로 떨어져 위험하니까 오른쪽 떨어져 위험하니까 왼쪽 떨어져 위험하니까 동전 있는데로 가 동전 있는데로 가 무서워 죽겠어 뭐지 약간 렉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살짝 뭐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올라가 저거 언제 다해 변수 너무 많은거 아냐 저거 언제 다 올라가 미쳤냐고 저거 언제 다하냐고 꽃이라도 줘 그렇지 저거 언제 다하냐고 아 이거 내가 다 쫌 내가 내가 1등인 땐 항상 이래 내가 1등인 땐 항상 이래 어? 내가 1등인 땐 항상 항상 조별가져 있어 쟤네 떨어지면서 나 보겠네 어? 떨어지면서 날 보겠어 저것들이 떨어진다 말이 온다 말이 온다 아 내가 길 다 닦아놔가지고 아 망했다 벗어서 없다 큰일났다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데 어? 넘어가는거 아니냐고 나 이제 죽으면 몰라 나 죽으면 이거 끝게임 끌거야 아이씨 오케이 세이브 세이브는 세이브는 못참지 오케이 점프 마리오 편하게 빨리 오는거 아냐 이거? 아이씨 아이씨 자자자자 마리오 왔어 저 개같은거 저 아 너무 짜증나 진짜 이씨 아이씨 저거 바로 넘어갈 수 있는거 아니었어 저 쿵쿵이 아 개울받네? 정말? 제발 오지마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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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오지마 이번 탐 못오져? 한 대 맞았죠? 게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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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어딨어 이거 어딨어 잠깐만 이거 뭐 뭐예요? 어? 어? 마리오 뒤졌죠? 아 근데 이거 뭐야? 점프를 해야된다고 여기서? 어딨다고 점프를 여기서 이렇게? 어 아 위에 있어 위에 있네 한 대 맞아야 되는구나 이거는 아 이거 또 내가 길 떨어지는거네? 어 어 이겼다 이겼다 하아아아 이긴거 아냐 아아아아아 흐아 흐흑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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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단따 스무스하게 내가 마리오 1등 당연한거죠 당연한 얘기죠 바로 이거 밟고 올라가고 이번에 위로 점프 판다 미쳤다 판다 미쳤다 점프 판다 미쳤다 세이브 밑으로 지나가버리고 오케이 안 먹어 안 먹어 1등 해버릴거야 밟고 올라가면서 점프 무리 좀 하면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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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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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용봉탕 먹는다 오늘은 용봉탕 오늘 저녁은 용봉탕 루이지 제발 죽어 루이지 루이지 죽어 루이지 죽어 루이지 죽어 야아 아 지금 새벽인데 내가 지금 꼴찌네 1등이었다가 꼴찌네 인생 참 와 루이지 들어갔나보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니가 한개 아아 뭐야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루이지 루이지 씨 루이지 씨 루이지 씨 내가 너 도와줬잖아 어 서로서로 돕는 거야 내가 너 도와줬잖아 어 아 제발 아 제발 기다려 제발 이거 내가 1등 했으면 니네 다 못 들어가는 거야 알지 오케이 기다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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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얘는 자기가 무슨 소리를 잘 지르는 줄 알아 1등은 쟤야. 1등은 기다려야 돼. 약간 이제 어르신 오기 전에 밥 먹지 마. 이런 급. 꼭 나이가 많다고 어르신이 아니에요. 어느 특정 부분에서 월등이 뛰어나다든가 어떤 그 존중받는 자리에 있으면 어르신이라고 불리는 거예요. 너! 나! 나! 너 뭐야? 어? 똥망치기? 참아. 참아.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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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야. 다 내꺼야. 어? 나이스. 야야야야야야야. 미친. 무지 개같은 새끼 저거. 죽어. 누구지 새끼야. 벌받은 거야. 알아? 여기다, 여기다 하는 거 아니야? 야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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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와, 저 개 싸가지 없는 놈 뒤졌지? 아, 다행이다. 아, 저 죽여버린 놈 진짜. 죽여버린 놈 진짜. 죽여버린 놈 진짜. 저런 싸가지 없는 놈 다 봤어 내가. 야, 너 기다려라. 이거 먹고 가야 안전할 거 같아. 아, 길은 다 내가 내고. 어? 루이지 그냥 팍 터지게 싸우고. 버섯이 이겼잖아. 버섯이. 제발 좀. 방해 좀 하지마. 그럴 바에 처음부터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야, 비켜. 예를 들어. 하지마! 아이씨. 아이씨. 저 개, 마 같은 마리오 개 같은 놈아. 느리도 상관없어. 느리도 상관없어. 야! 으아악 진짜 마리오 너도 똑같이 당하는 거야 쟤는 앞에 있는 사람 다 죽을 그런 넣기는 없겠죠? 으아악 으아악